시작! 득트리아 씨의 바보니스입니다. 득트리아 씨는 여자랑 통화한다고요. 선배야, 선배. 알았어, 어디야 갈게 내가 쳐 있으니까. 오, 멋있다. 집도 있고, 차도 있고, 경험사진도 있고, 없을 게 없어. 이래야 되겠지. 어떻게 무색해. 그냥 재밌어. 둘이 너무 예쁘고, 잘생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팬이에요. 저도 팬이에요. 저도 팬이에요. 저도 팬이에요. 정신 친구. 이유는? 도만 어딨어? 떡볶이 할 거야, 말이야. 정신이 바로 정신이 잘해. 한 번 봐. 아, 진짜? 아, 진짜? 베이스 가르쳐 줄 때부터 알아봤어. 피 난다. 피 난다. 야, 강수하랬지? 괜찮아. 아파, 아파.